네 빨리 갑니다. SOS랩이죠. 5월달에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돼가지고 6월 14, 17일이구요. 규모는 얼마 안됩니다. 180억이고 9천원이죠. 밴드 상단이. 라이다 기업입니다. 상당히 성공한다 그러면은 유가증권, 고스닥, 라이다, 국내 1호 상장사로 기록을 하게 되겠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 테마들이 다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주력을 하는게 레벨 3이구요. 레벨 4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레벨 1, 2, 3와 3, 4, 5가 0, 1, 2와 3, 4, 5가 차이점이 운전자가 주행에 가냐 하면은 레벨 2까지고 운전자가 기능이 작동적이고 운전자가 가냐가 필요 없다 그러면 레벨 3, 4, 3, 4, 5입니다. 3, 4, 5인데 3과 4의 차이점은 뭐 교통, 체증시 운전기사 가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자율주행은 레벨 5죠.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완전한 자율주행. 이게 자율주행이지 이 앞에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운전할 때 편하긴 하다 그러더라구요. 네 자율주행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은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소재 그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주관사를 보면은 BNK 투자증권이 일반 배정이 2만 5천조가 있는데 BNK 계좌가 꽤 있죠. 지난번에는 스펙 때문에 만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2만 5천조가 BNK인데 그럼 12,500조가 균등 배정이죠. 네 의외로 균등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BNK 청약을 해가지고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차피 뭐 배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만조 신주모집이구요. 최소 청약은 한국이 50주고 BNK도 동일하게 최소 청약은 50주구요. BNK는 수수료가 없죠. 한투는 2천원 있고 한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고 유통가능 예정 주식수는 30% 정도 되구요. 전체 물량에 뭐 이렇게 많죠? 네 되게 많네. 네. 공모주주가 10%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희석전일 때 11.41%고 한 20 한 8% 정도 7% 정도가 네 어 9주주 물량이구요. 전체 주식수가 1,750만조니까 밴드 상단이 9천원이니까 9,7에 63이니까 한 1,600억 정도 되죠. 시총이 밴드 상단 기준으로 매출액도 아직 많지는 않죠. 41억 이었고 2023년도에 1분기에 22억 정도고 손실이 네 188억 네 203억 60억 올해 1분기에 23억 아직까지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 네 시설 운영작업으로 사용할건데 올라오는 타임이 조금 별로죠 사실상 어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전방 전기차 관련 주수들이 조금 죽을 쓰는 상황에서 기업이긴 해 이런 부분은 별로 안 좋지만은 매출액 성장률이 뭐 굉장히 높다 뭐 그런 부분을 내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구요 음 공무가는 내 per 기준으로 내 산정했고 ic 시스템 코인테크 토비스 퓨런티어를 비교 대상 회사로 내 포각구의 멀티플이 내 24 23.45 배 정도 나왔고 어 현재 수익이 없기 때문에 2026년 2027년 수익을 갖고 와서 뭐 평균을 냈겠죠 20% 연 한인해서 115억 349억 뭐 폭발적으로 내 순이익이 늘어날 거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가중치는 22년 6년도에 네 2를 주고 네 가중치는 27년도에 1을 줬죠 네 어 26년도에 조금 더 많이 줬 많이 줬다는 건데 여기에 가중치를 평균을 잡아버리면은 네 말도 안되게 기업가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무슨 뭐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에서부터 네 합리적인 사실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미래 수익을 갖다 쓴 것이 쓴 것이기 때문에 어 하여튼 뭐 주장평가가 그래 가지고 네 13747원 네 기업 기업 가치가 2500원 정도 뽑았고 그거를 할인을 네 뭐 연 할인율을 적당히 줘서 네 34% 45% 줘서 네 7500원 네 9000원 정도로 네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할인율은 적당한 것 같은데 어차피 처음 태생 자체가 상상에 기반한 이익을 기반하기 때문에 어 기업가치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야 되고 추정 손익계산서 보면은 23년도에 41억 이죠 162억 350억 750억 1443억 네 이렇게만 되면은 뭐 2000 한 40년 정도 되면은 네 재벌 되겠지 재벌 되겠죠 네 국내 몇 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렇게 써놓고 안 되는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잘 되면 좋겠죠 네 비슷한 시기 하는 종목들이죠 네 이거는 엑셀 세라피딕스는 네 어 한매 청구권 있구요 이 종목이죠 SOS 랩 주말 끼고 네 청약을 하기 때문에 뭐 흔하지 않죠 주말 끼고 하는 종류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함부리는 이틀인데 겹치는 거는 네 한투 스펙이랑 네 겹치고요 뭐 이 종목이랑은 네 겹치지 않네요 네 일정상으로는 스펙과 쌓아야 되는데 스펙이 네 다시 강적이죠 6월 종목 쪽에는 뭐 시프트업이 네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 하죠 한투 종목들 많으니까 뭐 저같은 경우에 IRP 계좌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었는데 6월 달에는 한 20여개 종목 이상이 되는데 뭐 비례까지 하는 분들 한 종목 당 네 파킹통장 이자 빼고 한 5만원씩 잡으면은 일단 20개 면은 기본은 네 100만원은 네 벌고 가는 건가요 네 완전 노가다닐 것 같은데 너무 많죠 네 그냥 뭐 좀 규모가 큰 거 한 두세 개 정도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딱 잡아주면은 그게 편하긴 한데 너무 종목이 많다 보면은 네 정약의 집중도도 조금 떨어지고 사실상 동시 상장도 많다 보면은 조금 곤란한 부분도 많이 생기죠 사실상 네 정약하고 거래할 때 하여간 일단은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때 올라오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어 사람은 네 눈각 시각각 청각 후각 그 정도인가요 그걸로 사람들은 네 레벨5 이상의 자연주행이 가능한데 네 그렇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네 인공지능의 벤치마킹 모델인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도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